아니 이누이 이누님은 아직도 춤추고 있어? 끝났네 오늘 들어가보고 싶은데가 많네 좀 오늘 들어가보고 싶은데가.. 잠깐만 그래도 킹룡킹룡님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킹룡킹룡킹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룡킹룡님은 이거 얼마씨냐? 이거 없냐 그거? 메뉴판? 텐텐스 2만원 밖에 안 안다고요? 아니 방금 햄찌기님 율동이랑 달걀님 이상한데 네버에버 그 이상으로 봤는데 10만원 썸데요? 선생님 드림어 탐방 왔습니다. 멋진 댄스 하나 아 내 눈치가 없었네 잠시만요 아니 눈치가 없었네 타이밍이야 넌 시눈이었네 잠시만요 이것만 치고 어? 너 이것도 봐도 되나? 타이밍 좋은 것 같기도 혜자 이벤트 아니 쩐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저 제일 잘하는 리액션 아 오토바이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거 그래도 5만원짜리니까? 예스 오 예스 어로방구 예스 이것이 트위치다 가자 가자 얘들아 보고 와야된다 알지? 거기 눌러있으면 안돼 어? 보고 와야돼 내일 보자니 방종 해야겠는데 나도 나도 방종만 같이 해볼까 그냥? 방종 진짜 해야겠는데 잠깐만 오오 오오 이것이 극락색인가요? 여기가 진짜 극락색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닌가요? 쓰읍 당연히 나 햄찌개님 보고 와서 극락색인가요? 수빈님 보고 햄찌개님 보고 갔으면 크흐흐흫흫흫흐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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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와라! 수신료의 가치 그렇습니다 수신료의 가치가 있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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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담바르 이게 진짜 수신료의 가치지 중둑 어디가! 나 좀 생각 좀 하고 올게 형자라서 행복합니다 아니 어디가냐고! 중둑 왕자님을 기다리는 백설군주 한파방 가면 똥꼬실보이던 아 남자친구 이벤트 해주려나 분에게 스트리머 팜방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 혹시 제가 왕자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사랑하는 사람이 먹었으면 혹시 제가 왕자가 왕자가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돈만 없는 거지지 혹시 왕자님 찾고 계신가요? 그냥 버즈야 이건다가 왕자님 혹시 왕자님 보고 계신가요? 부모 감사합니다 쫀득이님 왕자님이요 왕자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가? 왕자님이세요? 그래 나 모르실 것 같은 이 싸늘한 느낌 나 왠지 모르시는 것 같은 이 싸늘한 느낌? 나만 되냐 혹시? 혹시 나만 느꼈냐? 나갈까?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 진짜 방송 중이지 나 모르시는데? 런 하자 패스 방송 더 열심히 하겠네 그 정도 이제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안 당할 만하지 않냐 얘들아 근데? 나 지금 6700보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성장해야지 그 정도 안 당하냐 얼마나 더 성장해야 되냐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봐도 악질이네 키키티 키키티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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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수지 호수어 어떤 리액션 원하세요? 아 말 먼저 하세요 다 바꿔드려요 아 신나셨는데? 뭘.. 뭘로 부탁드리지? 울어주세요 할 수도 없고 이거? 아니 다 보여준다는 게 뭘 그 이상한 거 다 보여준다는 게 아니고 아 파푸니카 춤 아니면 눈물도 괜찮네 갑자기 울어달라고? 잠깐만 일단 카프니카 춤이랑 눈물 수 있다 가능한데 해볼까요? 그럼 혹시? 이게 다 돼? 뭐지 왜 다 되지 이게? 여기 회사인데? 여기 다 되는데? 저번에 많이 삐걱거리시던데 옛날에 탐방하실 때 하도 옛날에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얘들아 가서 저기 스페이스바 슬래시 할라할라 철학 가서 가서 안 온다고? 님들 갔다 오셔야 돼요 갔다 오셔야 돼요 아시죠? 빠스란 하시면 안 돼요 할라할라 춤? 따라 할 수 있나 근데 이거? 할라할라 춤 빡세지 않나? 못하겠다! 잠깐만요!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다른 거 안 냈니까! 뭐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치는 거야? 아니 쳐주신다면서요! 죄송합니다 나 시칠게요 울면서 제로투? 아 제로투! 제로투까우mist 어? 제로투고? 괜찮으세요? 저작권 괜찮으신가요? 그건 제 피자가 알아서 할 거라겠죠? ŏ을면면서? 알아서 할 거라라고 installations!? 여러뚜 mikro커택 화이팅! 근데 이거 지금 리듬 타는 것보다 좀 아닌데? 살짝 리듬 타서 살짝 삐걱 걸었는데 방금 땐동 저기 총무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야? 어? 어라? 아니 하시네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가지마! 아니 가지마! 가지마! 이 새끼들아! 어디가! 어디가냐고! 가지마! 잠시만 잠시만 저 해준다길래 아니 근데 혹시 제로투부하게 못 추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로투부하게 못 추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 그럼 다른 팀 아니 또 있어? 진짜 댄스 동안이었어요 넥스트 해봐 오케이 오오 나도 대학생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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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게 다시 다 돌아오겠는데? 댄스 동아리 좋은 거 파이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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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얘들아 어디가 어? 그냥 쭉 박혀있어 좋은 거 보여줄테니까 기다려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 안녕하십 고맙하하 하고 뿅뿅이 폼 나 아시나? 쫀두기님도 스트리머인가요? 어떠아악 모기호빔이라고? 개같이 멸망 내가 결과를 도달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날 알 확률이 높다 100명 이하일수록 나를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종득 아이씨 아이씨 아 마지막 한 발 어디로 가지? 아 존나 부담되네 아 마지막 한 발 미미짱이 쫀득아 너 내가 이뻐해 줄게 하면 각손다 아 미미짱 가야되나? 마지막 미미짱으로 끝내? 아 안되는데 너무 오래 끌어간대 진짜 큰 산방 보여주겠지 아이씨 미미짱은 왜 먹어? 어? 어? 아 왜 이렇게 잘 들었네? 아 그니까 아 사람들 지금 민신바 지금 아이씨 아 민신바 종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머가 산방 중인데 어? 시청자 후할 반갑습니다 아이씨둥ullah 안녕하세요 하필이면 오늘 머릿고 있는 지금? 의사님 여기에 주 절왔다! 최고다 소르빅! 최고다 active 우루풀 뽑아야겠다 이씨hertz 아니 똥둥님 안녕하세요 이미 5만원치 다 한거같은데? 나 안받아도 되는데 이제 안받아도 될거같은데 이제 아니 5만원치 더 넘겨보는거 같은데 오늘 50만원쓴거중에 제일 좋은거같은데 아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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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래 또 있어요? 예? 아니 씨.. 우정이 보고 있나? 이게 나라다 나 토끼 좋아하네 다음에 롤 투어 나 해요 선생님 얘들아 나 바빠가지고 가봐야 될 듯 혹시 너네도 나 바빠서 가봐야 될 듯 여러분들님 앞서도 감사드립니다 으이.. 으이이..